찬원님이 주말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불우의 명곡 녹화를 위해 여의도 KBS 공개홀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흰색 운동화에 청바지 그리고 흰색 티셔츠를 입고 웃음을 지으면서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녹화는 불우의 명곡 진성편에서 찬원님이 경연에 참가하기 때문에 노래도 불러야 할텐데요. 3일간의 대구 콘서트에 이어 지난주 연이은 행사로 힘들었을텐데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이번 불우의 명곡 진성편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